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 문화재단이 4일부터 27일까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선보입니다. 2023 동대문구 N개의 서울 사업을 통해 주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역 이야기를 담은 예술 창작물을 만들어 선농단 역사공원과 용두동 동네극장에서 공개합니다. 답심리 현대시장 상인, 고미술상가 물건 이야기 등 3개 팀 29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단편 영화 3편, 인형 영상극 1편, 뮤지컬 1편을 제작했고 공연과 더불어 찻잔 만들기, 지역탐방미션 등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